네, 안녕하세요. 내 남편과 결혼의 조에서 아주 못된 정수민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성우 문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가식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. 친구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항상 친절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척 하는데 아내는 굉장히 질투심 그리고 시기 허영 되게 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친한 친구인 척 하면서 굉장히 그 지원이를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 친구의 모든 걸 좀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아주 못된 캐릭터입니다. 드라마 연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수민이가 대놓고 못된 느낌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싶진 않아서 굉장히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을 하다가 점점점 뒤로 갈수록 얘가 왜 이런 N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목소리나 그 연기에도 좀 디테일에 이렇게 점점점 못된 느낌을 좀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이게 같은 작품이지만 웹툰에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정수민의 그 이미지와 표정 그런 디테일들을 제가 목소리로 그 디테일에 제 목소리를 입히려고 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네. 요거가 문어숙혜님하고 술자리에서 수민이는 잘 지내고 싶은데 다들 너무해 얼른 건배해요. 건배 역시 단순해서 부려먹기 좋다니까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네 하고싶은? 저는 일단 제 소원풀을 한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수민이 같이 못되고 가식적이고 이런 진짜 악역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수민이는 귀엽고 막 착한 척하면서 오 몰라요 이러고서 흥? 뭐 이런 애였다면 좀 대놓고 좀 못된 느낌? 좀 섹시하고 강한? 그런 것도 한 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 정말 반대로 수민이가 괴롭혔던 강지원 같은 이런 비련의 여주인공이지만 굉장히 사이다 똑똑하고 이런 여성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. 기회가 있을까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죠. 또 웹툰으로도 지금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툰 캐릭터에 맞춰서 저희 성우들이 다시 한 번 즐겁게 녹음했습니다. 재미있을 거예요. 함께해 주실 거죠? 안 만나면 미워할 거야? 아우 소름. 죄송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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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